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6.1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전날 자신이 사는 하만의 한 아파트에서 집집마다 방문하거나 도시가스 점검표 등에 자신의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숙 하만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김 부의장 가족 한 명에게도 벌금 100만 원 선고를 내렸습니다. 재판부는 낙선된 후보와의 득표수 차이가 143표에 불과해 이들의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.